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터키에서 살고 있는 수다쟁이 메르베입니다 친구예요 터키에 진 가족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터키식 베이스를 만든 건데요 이 안에는 밀가루, 소금, 그리고 이스트를 넣고 사이드를 넣어요 이렇게 위를 가려서 만족이 부푸리는 곳을 기다려요 다 된 후 이렇게 얇게 열어요 이렇게 세 개 다 끝나고 나서 위로 올려요 소고기를 이렇게 넣어요 야, 이거 약간 퀵 아니다 야, 이거 약간 퀵 아니다, 반전이다 계란의 노란색 부분을 위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예쁘게 꾸며요 와, 이거 잘못 보면 목베기인 줄 알겠다 짠 우와, 신기하다 큰 프레쏘, 큰 프레쏘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은 무사카라고 하는데요 무사카? 무사카가 가지 소고기 요리예요 양파, 마늘,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는 필수예요 다 튀기고 나서 가지 위에 넣는 거예요 아, 말린 가지네 말린 건 또 맛있어 이렇게 토마토 버거추랑 예쁘게 꾸미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요 뜨거운 물을 붓는다는데? 안 넣고 갈라? 부으면 뭐 되는 거예요? 노분에다가 넣어요 나는 무조건 어븐 어븐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왠지 어븐 요리 많은 것 같아요 어븐에서 나오는 게 더 맛있게 될까요? 어븐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더 맛있으니까 어븐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, 맛있겠다 우와, 신기하다